우와! 간다! 가만히!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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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인지를 데려왔습니다 인지를 데려왔습니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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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의 인지의 와나나입니다 제가 펭귄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해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해치려고 제가 끌고 왔고요 막 해쳐주신다고 하시길래 일단 왔어요 저는 캐릭터에 빙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점잖고 교활하고 그러면 저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똑바로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하하 하하 사실 내 이름은 브루스 웨인 하하하 악당 펭귄을 잡기 위해서 저 먼 고담에서 여기 한국까지 달려왔지 내가 누구냐고? 하하 내가 누구냐고? 난 배트맨 비장과 숨기의 달인이지 지금부터 깜짝 놀래켜서 역으로 펭귄을 잡아보겠다 펭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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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똑똑하고 교활하지만 신체득 능력은 매우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행사를 하면 아무도 쪽도 못쓰게 되어있단 말이지 얼마나 강하길래 한번 테스트를 해봐도 되겠나? 지금 당장 스쿼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니 스쿼트를요 그러면 안되네 펭귄! 너무 내려가면 찢어질 수가 나를 약불이라고 생각하는가? 주님의 비스타 솔직하게 대답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 잠깐만요 배트맨의 날이 배트맨이 하늘로 엄마 왜? 오늘이 방송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를 했지 펀치를 맞을건데 이 펀치를 맞고 살아남으면 엄마가 가고 싶어했던 유원지도 가보고 그렇게 해보자고 어이 약골펭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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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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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가만히 아무튼 오늘은 배트맨 데이입니다 내가 설명할게 와 멋있다 안녕하세요 배트맨입니다 배트맨 데이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어디를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는가 맞아 고담 시티에 대표하는 영웅이지 하지만 사실 나는 고담 시티뿐 아니라 배트맨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모두 지킴을 선사하려는 히어로이자 영웅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히어로들과 빌런들과 연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합을 보여주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지 그래서 한국에선 오늘 펭귄과 합을 맞추기로 했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배트맨 데이를 맞이해서 빌런과 영웅의 협동 플레이를 보여주는 그런 걸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새로운 고향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 그림 그리기 게임을 할 건데요 그림을 근데 또 작가님이시잖아요 아닌데? 아니야 무시무시한 데스 게임 지옥의 데스매치 벌칙도 물론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아나나의 제로투를 보고 싶으신 분 그 또 제가 엄청나게 매운 아주 그냥 디진다 돈가스를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걸 맞추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춰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못 맞추면 우리가 먹습니다 근데 이러면 시청자들이 일부러 막 아니야 나는 이 집단지성에서 트롤짓을 한 사람들을 늘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 맞아 믿고 있고 니들 절대 협동 못해 내가 알아 저거 쉽지 않겠는데 한번 그려보시게 아니 내가 그리는 거구만 플레이 Tun사 어머이다 어머 하울 파이 맞춰 휘 응 그걸 맞추네 이거 어려워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인정? 고려장 누구야? lodge 이거 빨리 생긴다! 아니야, 아니야. 디올이 아니지, 지금. 그렇지! 비를 쌓인 크리스찬. 응. 이거는 진짜 못 맞출 거야. 왜, 왜, 왔어? 왔어? 이걸 어떻게 맞혔어? 아니 나 심지어 풀레임으로 했는데, 이 글자? 큰일 났네. 이거 오빠. 뭐 해야 되지? 우리 벌칙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그냥 느낌대로 마구마가 들어간 거 같아. 진짜 너무 됐다, 진짜. 진짜 이거. 아니요, 네, 잠시만요. 잠깐만, 근데 애초에 뭘 그린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맞혀봐. 난 너무 잘 그린 것 같아. 야! 어, 뭐야! 아, 진짜 오타쿠들이구나. 이게 포인트야. 응? 아, 못 맞추겠다. 이거는 저희 DC와 관련이 있는... DC와 관련이 있는... DC와 관련이 있는... 어, 나이스! 아무도 맞추지 못합니다. 아무도 다행이다. 그래도 아무도 이걸 보고 빈지노라고 생각하지 않았구만. 아, 다행이다. 어. 아이엡을 쓰려고 했는데. 응, 응. 어. 어딜 봐서 빈지노인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죄송합니다. 아, 드디어. 드디어. 잠깐만, 이거 좋아할 게 아니잖아. 우리 둘 다 먹어야 되는데. 둘 다 먹어야 돼요? 네. 둘 다 먹어야 되는데. 우와! 우와! 미쳐. 아웃! 진짜 미쳤죠? 이거 진짜 미쳤나는 거야? 아야. 울지마, 울지마. 자, 벌칙 끝! 팀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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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네요. 여러분들 11월 진카폴 센토사에서 위너브라더스 100주년 기념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거기에 저희 DC 부스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세계는 안전하다는 소식을 알림과 동시에 이렇게 협업을 할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소식도 알리며 배트맨 데이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란다. DC 파이팅! 파이팅! 그리고 사람들이 춤바람 안 보면 또 서운해할까 봐. 노래 아무거나 한 번 틀어줘봐요. 자, 부금이 이겁니다. 잠깐만. 춤 춰주시게 해줘. 제가 집축했다고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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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